오빠는 없다 치고 잊어버리고 살아. 당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얼굴인데? 당신... 아버님을 닮았나 봐요. 응? 회장님도 제 얼굴 한번 쓱 보시고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얼굴인데 하셨거든요. 당신 회장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? 회장님은 제 소원 두 가지를 다 들어주셨으니까요. 말도 올리지 말고 얘기하시지 단도직적으로. 아니에요. 당신은 오빠 얘기 아닌가? 어떻게 알았어요? 내가 그 중요한 장면을 못 봤을까? 표범처럼 포착했네. 가족한테 숨기고 있어서 몰랐어요. 그 일이 맞는 사람이 아닌데. 신경 쓰지 말아요. 오빠가 절대 얘기하지 말랬어요. 당신 오빠 이력서 가져와봐. 여태까지 잘 살았어요. 그런 부탁 하자는 거 아니에요. 레이디? 나 좀 재워줘. 나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주눅이 드는 건지 언제까지 이럴 건지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. 화가 날 때 눈을 감으시라. 눈을 감으면 아름다운 게 보이거든. 저는 내일까지는 원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의미인지 고생이 있다며. 저처럼 이 시각이 흔들든가. 그래서 당신은 존경을 감히는 만나서 잘 안 된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